저는 모란전 전국가회의 2023년 결승전 4회를 맡은 코미디언 함재욱입니다. 오늘 결승전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예선전을 거쳐서 11월 준결승을 거치면서 전국 261개 시군구 중에서 약 300명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펴시면서 오늘 최종 17명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참가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타고난 재능과 노래 실력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웃음을 향해서 오늘 멋진 무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우리나라 최고의 작사작곡가 김병걸 선생님의 새로운 신곡이 주어지게 되고 모란장 홍보대사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상금 880만원을 놓고 지금부터 모란장 전국과의 제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함께한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면서 참가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모란장 전국과의 제 2023년 대망의 결승전 분위기를 업식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축하무대 초대가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재치는 특유의 입당과 매력적인 가창력으로 늘 흥겹고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인생은 미완성에 여러분 인기가수 이진관씨입니다. 자 오늘도 연야만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연야만 모이고 싶습니다. ơn 여러분 권고 occasionally 시작edi 모든 연야만 모이고 더보 Vo이라고 부acaks需要 모든 연야만rás 고등раж에서 unre시함과 함께한 여러분이 issippi 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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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